이번 시간은 제1편 열역학 및 유체역학에서 제1장 열역학 기초에 대해서 스터디하겠습니다. 여기서 제1장 열역학 기초 할 텐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제2장에 유체역학 기초를 또 이어서 합니다. 물론 중간에 문제 푸는 게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1편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기능장 시험에 출제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되더라도 여기에 기초 안에 또 기초 그런 기본 개념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감을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한 분 정도만 스터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장 열역학 기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 열역학 기초 해서 단위가 등장을 해요. 단위, 유니트, 유니트죠. 그래서 단위 종류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이요. cgs가 있고요. 그 다음에 mks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cgs계하고 mks계. 이 표현 방법이 단위에 표현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cgs는 뭐냐면은 센티미터, 길이를 센티미터다 이렇게 얘기 된 겁니다. 길이를 c는 센티미터, g는 그램, 질량을 그램. 그 다음에 시간을 세컨드, 초라고 한 거예요. mks는 뭐냐면 길이를 미터, 그 다음에 질량을 킬로그램. us는 세컨드,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mks. 이게 기본적으로 si 단위, si 단위의 기본 표현이 mks고요. 보조적으로, cgs는 보조적으로, cgs는 보조적으로 쓰고 mks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먼저 아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단위 하면서 뭐가 나오냐. 자,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것들은 7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si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길이 m,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컨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mks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전류, a, 대문자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물질량은 mol, 몇 mol이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온도는 k, 켈빈 온도, k로 씁니다. k. 이렇게 도시가 아니다. 섭시가 아니다. k를 쓸 때는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광도를 칸달라에서 cd를 써요. 조도 나타낼 때 록스 하잖아요. 이게 단위, 기본 단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가지가 바로 기본 단위, si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유도 단위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러한 기본 단위,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미터인데 길이 다네요. 근데 면적을 나타내고 싶다. 미터, 미터, 재건미터. 아니면 최적을 나타낸다. 뭐 세조금 미터. 뭐 이런 것들이 유도 단위예요. 속도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같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보조 단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 단위나 유도 단위를 갖다가 정수배를 했다. 정수배를, 천배한다. 그러면 k가 붙어요. k, 미터로 한다는 거예요. 킬로미터, 천미터다 소리죠. 또는 정수분훈했다, 이게. 예를 들면 밀리미터다. 하면 이것은 천분의 1미터다. 뭐 이런 소리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조 단위다. 특수 단위는 뭐냐. 특수한 계량을 위해서 점도가 얼마지? 경도 얼마? 충격치 얼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특수 단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단위하고 공학 단위를 보겠어요. 절대 단위 이것은요. 단위 기본이량을 질량. 이것은 이제 질량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무게, 중력 가속도로 감안한 거예요. 이거는 힘에 대한 얘기예요. 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질량, 길이,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질량이 아니라 무게, 길이, 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차원으로 표시하면 질량은 질량, 질량 뭐예요? M, 길이, 렌스, L, 시간, 타임, T. 그래서 M, L, T. 이걸 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공학 단위는요. M, 질량 대신에 힘에 대한 얘기예요. 무게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F, L, T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SI 단위는 시스템 인터내셜 유닛 약자죠. 국제 단위이다. 상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다음 힘을 보겠습니다. 힘, F, F, 우리 교재에 보면 힘, F, F, 옆에 있는 웨이트 이렇게 써있잖아요. 보면 물체 정지 또는 일정한 운동 상태로 변화를 가져온 힘의 주체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SI 단위를 보시면 질량 1kg인 물체가 질량 1kg인 물체가 가속도 1m2의 가속도로 받았을 때 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뉴턴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뉴턴. F는 MA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윈은요. 여기 뉴턴을 했는데 여기서 다윈이라는 또 단위가 있는데요. D, Y, N, E 1 다윈은 얼마냐 보면 이 kg 대신 질량을 g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m 대신 cm 소 제곱색 이렇게 한 것을 다윈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학단에 들어가면 질량 1kg 물체가 중력과속도 9.8m2로 받았을 때 힘이에요. 그래서 1kg 폴스 여기서 SI에서는 뉴턴을 썼잖아요. 여기서 1kg 폴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1kg 곱하기 중력과속도 9.8m2로 제곱색이죠. 이것은 F는 Mg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와 얘와 관계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것은 그렇죠. 바로 공학단에 들어가면 kg 폴스는 9.8m2로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은 1뉴턴이었죠. 1뉴턴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 9.8 숫자가 있잖아요. 9.8뉴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과 에너지 보겠습니다. 1 자 물체의 힘 F가 작용해서 길이 L만큼 이동을 시킬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 워크 W는 F 힘의 길이 우린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게 아마 S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S로 표시 안 하고 L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된다. SI 단위로 거는 MKS 단위 CGS 단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에 대해서 그래서 SI 그 다음에 공학 공학 단위 보시게 되면 MKS로 보면 MKS로 보면 1에 대해서 이게 아까 뉴턴이 힘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를 1톤 힘으로 1m를 밀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 뉴턴 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을 밀었는데 얘를 갖다가 1m 보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뉴턴 미터 있죠. 이것은 줄이다 한다. 1줄 줄 이것은 뉴턴 미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GS로는요. 참고로 CGS로는 L9가 있어요. 줄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1다인 1다인 을 갖다가 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1라인의 힘으로 1센티미터로 이렇게 이동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줄이 아니라 1L9 L9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래야 돼서 공학 단위를 보시면 MKS 단위로는 1kg 펄스에다가 1kg 펄스에다가 미터를 곱했다. 1kg 펄스에 미터를 곱했다. 이렇게 되죠. CGS는 뭐 kg 대신에 g 펄스에다가 센티미터로 곱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가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이 1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죠. 외부에 행한 1로 표시되며 단위는 1의 단위와 같다. 자 종류는 종류는 하면서 대문자 g 이렇게 하죠. g kg 펄스 이 물체가 h m 높이에 있을 때 위치에너지 이럴 때 위치에너지를 e p 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v m 퍼스 속도로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 이것은 e k k k 라고 표시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표현될 때 si 단위 그 다음에 공학 단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i 단위에 보면 위치에너지 e e m g h 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운동에너지는 e k 2 m v 제곱 이다. 이렇게 줄 이렇게 표시된다. 공학 단위는 위치에너지는 e p g h kg m 운동에너지는 e k 2 g v m 이렇게 표시된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동력의 단위를 보겠어요. 동력을 보면 이것은 단위의 시간당 행하는 일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줄 1초당 몇 줄이지? 이거예요. 줄 퍼셋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해서 이걸 갖다 와트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예요. 줄은 뉴톤미터잖아요. 그래서 단위 안산할 때 줄이 뉴톤미터다. 줄 퍼셋은 와트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ps 1마력이 있어요. 1마력 이것은 75 기억하셔야 돼요. 75 kg 펄스 미터 퍼셋 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것은 또 뭐냐면 얼마냐 보면 632.2가 나왔죠. 632.2 그래서 이것은 킬로와트로 가면 0.735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1마력은 이것은 킬로줄 시간당 킬로줄은 21664 그 다음에 1킬로와트 1킬로와트는 얼마냐 보면 100이 크로그람 펄스 미터 퍼셋이에요. 이것은 102라는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860 860 킬로칼로리 퍼아워 860 킬로칼로리 퍼아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1.36 PS 마력이 되고 이것은 3600 킬로줄 퍼아워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S가 그렇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HP가 있습니다. 이것은 75가 아니고 얘는 76 76 킬로그람 펄스 미터 퍼셋이에요. 이것은 영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쭉 계산하면 0.735 있잖아요. 0.745 0.745 킬로왑트 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만약에 출제해도 안 되지만 단위환산적으로 하면 출제가 되면 그때 한번 또 다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 물류량의 단위 비교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온도 보이시요. 템퍼러처 온도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섭씨 온도 미국에서 쓰는 화씨 온도 그런데 공학 단위에서 쓰는 켈빈 온도 이런 것들이 있죠. 온도 템퍼러처 라는데 이거 온도 측정에 타당성에 대한 근거 열역학 몇 법칙입니까 가끔 물어봐요. 이것은 열역학 영 법칙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열역학 영 법칙은 열역평 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또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섭씨 온도를 보시면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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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라 했겠죠. 뭐 그런 겁니다. 파레나이트에서 화씨 파레나이트 C가 만들었어요. 화씨 온도 이렇게 유리가 된 거죠. 도 F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섭씨 온도는 뭐냐면 표준 대기압에서 물의 빙점 0도씨 그다음에 물의 빙점 끓는 점 100도씨 이 사이를 100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0도씨 100도씨 이거 100등분 그래서 한눈금을 1도씨로 한 거예요. 화씨는 뭐냐면 물의 빙점을 32도 F 해서 빗점을 212도 F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100등분이 아니고 180등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눈금을 1도 F 화씨 1도다 이렇게 했다 얘기죠. 그다음에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 관계를 보면 섭씨 야는 뭐냐면 9분의 5 F 빼기 3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F를 C로 하면 F 얘는 5분의 9 C 더하기 32 이렇게 된다. 여기 보시기에는 이 공식에서 30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섭씨는 수사 자체가 화씨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9분의 5 에서 F 빼기 30이 들어간다. 기억을 했으면 되겠고 연상법으로 화씨는 도씨보다 크니까 이게 5분의 9로 뒤집히고 5분의 9 C 더하기 32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근데 이게 같아지는 온도가 있죠. 같은 온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40도 C 혹은 마이너스 40도 F 가 나와요. 이거 같아요. 숫자가 같습니다. 숫자가 같고 켈빈으로 이거 233K 가 되는 거예요. 233K 밑에 켈빈 나오죠. 헬도 온도 섭씨 화씨 온도 관계가 그렇고요. 근데 요것을요. 또 암기할 때 이 또 표현을 별 복잡하지 않은데 또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F-32 1.8 C는 F-32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같은 표현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C는 어떻게 돼? F-32 1.8로 나눠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얘는 F는 어떻게 돼요? 요 1.8 C에 더하기 32로 해. 이렇게 해도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의 빙점 같은 경우 0도 C 이렇게 했잖아요. 0도 C 그래서 아까 뭐랬죠? 화씨로 31 했죠. 32도 F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켈빈은 들어갈 건데 켈빈은 273 수점까지 273 15 혹은 16 K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랭킹 들어가면 랭킹 492 랭킹 온도예요. 먼저 기억을 하면 되겠고 절대 온도 들어가면 켈빈과 랭킹인데 랭킹은 잘 안 쓰이는 온도인데요. 켈빈을 국제 단위기에서 기본 온도 공학 온도 딱 하면 켈빈 온도로 쓴단 말이에요. 국제 단위기에서 쓰는 공학보다는 표현이 공학도 표현하지만 연력학적 온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연력학적 눈금 연력학적 눈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자연계에서는 그 이하의 온도로 내릴 수 없는 최저 온도를 절대 온도로 한다. 켈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켈빈은 K 이거 표시 안 한다 했죠. 랭킹은 이거예요. 그 랭킹도 그럼 야 그 왜 0 어디에 썼지? 한 문도 있어요. 화씨나 소시처럼 란씨 온도라 그래 안씨 잘 안 써요 근데 란씨 온도 한 번 랭킹 온도입니다. 그 란씨 온도 얘는 뭐냐면요. 화씨 얘다가 얘다가 460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 이건 또 1.8 T 도시 1.8 도시에다가 도하기 273 그래서 이것은 K잖아요. 1.8K 그러니까 켈빈의 1.8배 숫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gne단 1.8K 2.8K 2.8K 1.103K 2.8K 1.8K 그 Рoa. 4.8K 2.8K 2.8K 한글자막 by 한효정